안녕하세요. 실생활 속에서 영미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로만 엮어진 살아있는 영어 English Life, 오늘은 39페이지에 넉시 계속되는 대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두 젊은 친구 조지와 스티브는 분명히 어떤 음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티브와 조지가 나눈 전화상의 대화 내용은 여러가지 도구, 열쇠, 글이라든가 아니면 나사돌개 따위의 연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화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친구인 조지가 스티브한테 어떤 도구들이, 어떤 연장들이 준비되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스티브가 I've got a hammer, a pair of gloves, a file, and some keys. 네,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구인 조지가 What about screwdrivers? What about screwdrivers? What about 하면 상대방에게 제의 또는 뭐뭇을 물어볼 때, 아주 영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뭇은 어떻습니까? 뭐뭇은 어떠한가? 가령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 아래한 것들이 준비가 됐는데, screwdrivers 하면은 우리가 보통 나사돌리개, 일본 말로 달리 표현을 합니다마는, 나사돌리개를 screwdriver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 나사돌리개는 어떻게 됐느냐,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고 묻습니다. What about screwdrivers? 이와 같이 what about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묻고자 하는 그 한 명사, 어떤 행위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동사를 붙이되, 뒤에 반드시 ing, while 동명사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표현을 넣으셔야 됩니다. 뭐뭇은 어떻습니까? 스크드라이버는 어떻게 준비됐어요? 하고 물을 때, What about screwdrivers? 하는 표현, 특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스티브가, yes, 그래, I've got some screwdrivers, I've got some screwdrivers, have got 하면은, have 하고 뜻이 똑같다고 했습니다마는, 네, 나사돌리개 몇 개도 갖추어 놓았다, 나사돌리개 몇 개도 준비했어 하는 뜻입니다. I've got some screwdrivers, 네, 이래서 조지가, fine, 잘했어, see you later, then, see you later, then, 자, 그러면, 나중에 보자, 작별할 때, 나중에 봅시다, 잠시 후에 봅시다 하는 내용이,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스티브가, ok, bye,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자, 아주 짤막한 대화 내용입니다마는, 영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저와 함께, listen and repeat,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what about screwdrivers, what about, 네,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또는 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what about, what과 about을 자연스럽게 붙여서, what about, what about 하는 발음이 나야 됩니다. what about, what about, what about screw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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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 이런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번에는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보는 순서입니다. 나사돌리개는 어땠어? What about screwdrivers? 네, what about은 일상 대화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물건을 들고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도 What about this? 저것은 어때요? What about that?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도 What about? What about?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문의 내용에도 나사돌리개는 어떻게 준비가 안됐니? 하는 뜻으로써 What about screwdrivers? What about screwdrivers? 네, 가령 어떤 좋은 자리 아니면 출장을 가야 할 사람을 골라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Mr. Kim 어때요? 하고 물을 때도 What about Mr. Kim? What about Mr. Kim?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 나사돌리개 몇 개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Have gots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I've got some screwdrivers I've got some screwdrivers I've got some screwdrivers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나중에 보자 자, 그렇다면 나중에 봅시다 See you later then See you later then 네, 뒤에 나오는 then은 생략할 수도 있죠 나중에 뵙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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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좋아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라는 정도는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전서부터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Bye 네, 전화해서 친구지간에 Bye 하고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about screwdrivers? Yes I've got some screwdrivers Fine See you later then 오케이 Bye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않으셔야 할 표현은 상대방에게 어떤 제의를 하거나 어떤 무엇을 물어볼 때 뭐, 무엇은 어떻습니까? 할 때 What about 하는 표현 네, 이것은 어떻습니까? What about this? 저것은 어떻습니까? What about that? What about 하는 표현과 잠시 후 뵙겠습니다 하는 표현 See you later See you later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듯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I'll see you tomorrow Goodbye everyone What about screwdrivers? Yes I've got some screwdrivers Fine See you later then Okay Bye Bye